새로운 게임 우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 가구 와 진짜 때리는 맛은 장난이 아니네 때릴 때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 이거 되게 고호하네 1 2 1 1 2 1 그렇지 앗짜 하하 이렇게 하는구나 다크솔에서도 안해본 크 칼패링 우어우우 우앗짜짜짜 우앗짜짜짜 우앗 아 미안하군 넌 죽어야 돼 제발 제발 쉽게 맹세꾼 너한테 우앗 뭐지 오 살아있나 파유안이군 아직도 시체에 온기가 남아있어 오 아우 드래건 넌 포이 됐다 아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 이었어 오우 미칫 이 게임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 오우 야 이 게임 진짜 장난이 아닌데 그렇다 족같으려면 하루종일 족같이 크게 틀지 말았어야지 층간소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카메라를 보면 웃어야지 아우 뛰고 뛰고 때리고 우와 나 너무 늦게 가면 안되는데 우와 짜 그렇구나 화염병이었구나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다크소리야 얘 뭐야 이거 우와 야하하 하아 이 자식 보아트 던져요 아 좋았어 이제 이해했다 우와 어후 헤헤 좋아 이제 재미좀 볼수 있겠군 아우 엑스 우와 이게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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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뭐야 홀드 으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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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후아 엑스 오우 우아 엑스 우우 우우우 아 아 이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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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 말로만들 말로만들때 세키로인가 뭔가 뭔가 그거냐 하하하하 이거 진짜 웃기래 하하 야 이게 세키로인가 그건가 하는거냐 하하 으아 우와 아 이런 으아 자, X! 됐어 됐어 됐어! 그래! 우와우! 뭐야, 막탄을 날리라는 거야 지금? 가라. 와하하하하! 오토바이 형이 그것도 진짜 있어? 하하하하하 야, 이거 뭐야? 오우! 하하하하하하 아, 이 게임이 진짜 웃기네. 우와우! 오우! 우와우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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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몇 덜 더 때려야 돼? 우와, 됐다! 하, 힘드네. 오? 드래곤은 나라? 오오! 이건 또 뭐야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지금까지 모험레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